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성공한 투자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죠?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그 주식이 오를 때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을 바꾸면 상승운동의 제1군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승운동이 1군면, 2군면, 3군면이 있고요 또 하강운동이 1군면, 2군면, 3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면보다는 2군면이, 2군면 보다는 3군면이 더 절정을 향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2군면에서, 상승운동의 제2군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3군면, 상승장의 제3군면, 화랑이죠 화랑 화랑기가 오면 이제 시장에서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앙델 코스튜라니는 무엇보다 지금의 시장이, 현재의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상승운동의 1군면에 있는지, 2군면에 있는지, 3군면에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강운동의 1군면에 있는지, 2군면에 있는지, 3군면에 있는지 이 군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는 없다 이 얘기는 뭐죠? 투자의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지식을 통해 공부하면서 이 시장과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깨닫고 그것을 시장의 반응에도 대응하면서 나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지 딱 이거는 이거다라는 정확한 투자의 답은 없다는 거죠 시장이 악재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시장이 계속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터지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시장이 너무 너도나도 다 파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종목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 기업의 악재, 안 좋은 뉴스 썼을 때 이 주가가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버티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버틴다 이러면은 아, 이 회사의 주가는 이게 바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 바닥이 아니라면 악재가 나올 때마다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이 어느 상태인지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이미 소신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악재해도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죠 이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자냐 소신파 투자자들인데 이들은 이 소신파 투자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시장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성급하게 팔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해도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이 소신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신파 투자자들은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람들은 소신파 투자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언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파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호재해도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계약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 이것은 살 사람이 다 산 겁니다 이때 주가는 거의 최고점 근처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주식은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와 내동파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 부와 내동파 투자들은 소신파 투자자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부와 내동파 투자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남들만 쫓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투자 패턴을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은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을 좀 잘 봐야 된다 거래량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암시해주느냐 만약에 시세가 떨어지는데 시세가 하락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와 내동파의 손에서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세요 시세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부와 내동파의 손에서 소신파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소신파 투자자들은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곧 상승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막 늘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주가 폭락은 주로 실제 가치의 하락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곧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도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부와 내동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의 그 하락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거래량이 적은데 시세가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 아직도 부와 내동파들이 많이 사고 있고 부와 내동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이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하고 있어서 그냥 아직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어떤 악재가 터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터진다 이러면 그 부와 내동파 투자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 더 가속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데 가격이 오른다 이것 역시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증권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뭐죠? 소심파의 투자자들이 팔아치고 있는 거고 부와 내동파 투자들이 야 저거 좋대 저거 뭐 앞으로 올라갈 거래서 무작위하게 그냥 막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심파들은 이제 손을 털고 있는 거고 부와 내동파는 이것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럼 주가는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종목은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 주식은 대부분이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와 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 결과 올라간 시세를 보고서 부와 내동파 투자들이 그 종목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는 한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거래량은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거래량은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이것은 그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고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곧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서 이렇게 많은 패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 종목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분명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얘기합니다 주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증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비강론자까지 낙강론자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강세장이 된다는 거예요 연일 뉴스에서 주가에 대해서 황급빛 전망 되게 좋은 얘기만 한다 이러면 시장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언론 매체가 어두운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낙강론자마저도 비강론자로 바뀌고 주식은 끝났다 주식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런 뉴스로 모든 신문이 도배가 돼 있다 이 국면에서는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도 둔감하고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비강론자들의 염새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때가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봤을 때 온갖 부정적인 게 꽉 차있다 이때 우리는 슬슬 사볼까? 그리고 모든 신문에서 주가의 전망이 너무 좋아 이러면 슬슬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심파 투자들의 행동을 잘 따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